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명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저 오늘의 이야기 차례는 이거예요. Time to get up 아프 아프 Time to get up 자고 있다가 Time to get up Why how are we going? 여기다 자고 있어야 해 The saying she's crying I know that she will live I I That 봐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봐봐요.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이렇게. 어 제 딸이 죽어옵니다. 어 예수님이 저 딸에다가 손을 얹어주시면 셀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슬픈 것 같다고 했대요. 딸이 죽었대요. 딸이 죽어가고 있대요. 슬픈 것 같았습니다. 슬픈 것 같았어요. 좀 죽겠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많이 받으세요. 나이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걱정 말하고 나만 믿으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진짜 죽었대요 아까 전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죽었대요 죽었겠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 믿으라고 자랑가서 한다른 네 예수님 tornar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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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왜 오는 애냐 라고 했어요 왜 오는 애냐 그래서 오고 있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딸이 죽어서 그래요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딸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오는 애들이 예수님을 비우셨어요 웃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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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teachings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붙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붙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3번째 ? 1번째 10번째 2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봤어요 작은 아이야 일어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기 있는데 진짜로 일어나서 살아 살아 움직이면서 방이 돌아다녔어요 예이 싸워i роб earned 하하 이 두둥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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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다 아이를 사용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아이를 신기하지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물빱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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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뚱뚱뚱뚱 Avo winter 는— צ59 헉 able ok American Bear Jeg bile nove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이거는 비밀 암호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한 거는 암호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암호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다니 예수님이 말해서 말했어요 이 아이는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먹고 오죠 근데 맛있겠다 빵과 생선 석류도 있고 포도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건 물 맛있겠다 물 야 짱이야 간배 쩝쩝 쉬고 까르맘 건배 예 맞았다 네 오늘은 Time to get up 여는 여기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사야 되었나요? 바이바이